우리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경유가 정말 60여 편을 주인공으로 활약하시던 우리 한국영화병원협회 거용이사장님을 모시고 축사한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우리 어르신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님 이렇게 모시고 종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을 드롯해서 의장님 그리고 각 구의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이게 말로만 좋은 행사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박수치는 자리가 아니니까 또 그리고 잘하시면 잘하시는 대로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종로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일번지고 또 여러가지 종로를 우리나라 대표 종로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이 자리에 모이셨으니까 오늘 좀 따뜻하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한나라 우리 웨닝월 우리 회장님께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연예계에서 영화 배우들과 또 각종 우리 고부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액션영화 무술영화를 제가 많이 했죠. 그게 지금은 한국영화배우협회 수장을 맡아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화계는 큰 별이신 우리 신영균 회장님 아시죠? 우리 신영균 회장님께서 5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우리 영화 배우협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로 고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박천민 단장과 함께 더 발전되고 또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여유할 수 있고 좀 건강한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영화 배우협회에서도 내년서부터 좀 이렇게 협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참석을 했는데 참 아주 밝은 얼굴들이신데 저쪽에서 너무 소개를 하다 보니까 박천민 씨 잠깐 이리 오시죠. 너무 소개를 하다 보니까 투서가 없어요. 이분이 이제 영화 배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로구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와 참 어떤 행사인가 와보니까 참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말 좀 줄이시고 아셨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께서 그 영화 배우 출신으로서 이러한 종합연예인 단장을 한다고 해서 저는 협회장으로서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와서 한번 보러 왔습니다. 보러 와보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그래서 아 이분이 뭔가는 하실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연예인들을 대표해서 한국영화 배우협회 회장이 여러분 120년만 사시라고 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0년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한류소를 불쾌하니까 아주 축사를 해주신 우리 거룩 이사님께 더 큰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내비 소개한 데 한문을 빼먹었습니다. 전 보면은 제일보직에서 아주 모델을 아주 고정적으로 하시고 시필렘 출신으로서 대단히 그 당시에 활력을 많이 하시고 현재 연우회 회장님을 하고 있던 진봉진 우리 탤런트 영화배우협회 모셨습니다. 큰 박수 좀 주십시오. 진봉진 연구를 많이 이겼죠. 영화를 아주 주인도 많이 하고 주인공도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연우회 총무 우리 총무 좀 일어나십시오. 권총무 일어나십시오. 큰 박수 좀 주십시오. 우리 탤런트 연우회가 있습니다. 연우회.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를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CNN 방송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해가지고 한 열흘 후에 편집을 다 해가지고 인출 후에 방영을 서울시내에 다 방영을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한시에 인터뷰를 다 하고 또 뉴스 시간 내보낼 걸 다 찍어갔습니다. 벌써 찍고 지금 현재 CNN 방송에서 카메라가 내대가 계속 오늘 녹화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계시면 선물이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한 분씩 빠지지 않게 다 선물을 드릴 것 같으니까 끝까지 오늘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 또 하루에 좀 이렇게 엔돌핀이 쳤도록 좀 이렇게 같이 박수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부 공식 행사를 마치고 잠시 후 10분 후에 2부 가수 유명 가수들이 많이 출연하는 우리 종로 국민 어르신들과 이 대공연을 하겠으니 관람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 좀 해주시고 박수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1부 공식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